이시드 해시계 아이스크림 3691점을 찍었던 이시드를 디펙트가 한다면? 아, 쉬드 안 했다 뻑 아이스크림 했나? 안했나? 안했죠? 초강무은... 무지개... 아까... 아크리 어디로 갔더라 여기 엘리트 세마리로 갔나? 기우기 이 사랑은 터보 아까 어디로 갔지? 아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STS STS 우울한유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27개월 동기가 많던데 대체 27개월 전에 무슨일이 있었지? 레이저 포인터 평형 일제삭약 레이저 포인터 평형 일제 ضد 볼펄 아니 유블이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맵독같은거 보면 시드는 이건 안돼 아이 미친 고통을 보존하면 어떡해 아 맵이 똑같잖아요 와우 디펙트가 갖고 있는 그게 다른가? 그 시기 직업 직업 유물 개수가 다른가? 비탄세 비탄세 도박칩 많이 바뀌었데 뭔가? 다른게임본데? 고통 남겨놓을까? 어떡하지? 시동설 버퍼 괜히 집었나? 아 아이 고통에 고 고 고통에서 어 감정의 조각 연기하는거 괜찮은데 아이 완전 그냥 새게임 됐는데 아이 근데 맵을 보면 맵은 똑같잖아 이상한 게임이야 그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nym Selbst그런데 울은 똑같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아까처럼 나오나? 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지? 감옥먹 카카오세요 에? 뭔가 바꼈는데 이거 회식에 나오는거 맞어? 똥게미라 시드 적용도 제대로 한다네 잘 어울려 낙테라 어둠 들어간다 아씨 똥캠 메아리 창공생 증폭 메아리 아까 보스의 운불 뭐 나왔지 기억이 안 나네 판도라였지 2막이 3막이 껌별이었고 아 2막이구나 판도라 왕관 여기서도 그러면 판도라 먹을란가 판도라 음 편향 나왔는데 써져 남아주쇼 아까 여기 엘리트 두 마리 잡은 썼던 그 길 아 음 택 아 아 아 아 아 아 버퍼 학살준 쟤 활용 쟤 활용 쓸 정도로 덱이 두껍지는 않으니까 근데 쟤 활용 쓰면은 저 거지 같은 헬로월드 없앨 수 있어 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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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혜식에 나오는거 맞아 이거 먹어도 돼? 흫 혜식에 안나오는 거아녀?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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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은 시드인데 이벤트가 왜케 달라 아까 얘네들 나온 것도 똑같은데 이상한 게임이야 비행기 작은 상자 작은 상자로 아까 나왔던 애고 뭐 지우지 지울게 딱히 없네 제련 때리자 해시계 나오긴 나오네 아이고 해시계님 오셨습니까 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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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 아이비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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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둠.. 어둠 터뜨릴 거 없구 여기서 프리즘을 능숙 들고 갈까? 축적이? 아니 파워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될 거 같은데 어차피 봐야 될 거는 해시계니까 폭력에 부족하니.. 우선은 숫자에 붙여야 될 거 같다 시끄러스에 붙여야 될 거 같다 신경을 맞춰야될 신경을 맞춰야될 스틸에 붙여야 될 거 같다 이쁘게 붙여야 될 거 같다 어.. 쏘세요 메라솥 랑따다다 재컷 없어도 됐겠다잉 자 이번에는 누굴 없앨까 어차피 순환둘거면 그냥 20도 뺄까 네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룬피는 평형으로 대체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의 별이 대체되었다. 불만 있어요. 냉불. 근데 이거 넣으면 말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팔리온 케약 넣는게 편했을랑가. 미친 채. 저거. 터질 강의인데. 어떻게 잡지? 메아리님 그립스입니다. 이거 생각 못하고 있었네요. 왜 상태 이상을 생각을 안하고 있었지. 어둠구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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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어휴 불조약이... 사기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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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시계가 나올 거라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쓸모없는 카드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아무튼 메가 크릿이 잘못한 그때 왜 유볼이 몇 개는 다르고 몇 개는 똑같이 나오지? 유가본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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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판의 시계는 그냥 컴파일만 돌려도 이기긴 하는데 아 이거 달팽이 남은 시드지 아씨 되는게 없네 아 아 뭐 다 빼먹고 주네 이 집 서비스가 외래 전에 왔을땐 다 빼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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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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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해. 표창... 역장... 역장 없어도 방어도는 주판으로 채울 거니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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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재홀룡이라 헷갈렸네 아니 재홀룡이라 헷갈러나 재홀룡이라 헷갈렸네 아클로 그렇게 쉽게 겪었는데 티팩토라니까 게임들은 와 오 쏘리님 1개월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라임 구독 감사합니다 신규 구독 고맙습니다 시드빨이라뇨 디펙트 빨이었던 적이 한번도 없는데 당연한거 아닙니까 해시계 이게 고급 유물이라니